어 안녕하세요 대치조금통입니다 대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마이 토킹 안젤라 라는 게임인데요 몇 년도에 태어나셨나요 아 여기 있다 안젤라가 말하는 게임이에요 어 뭐야 털 왜 이래 이거 털 왜 이렇게 더러워 이거 지저분해 아 배고파 밥 먹어 다 컸잖아 이제 아 먹여줘 알아서 먹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니 애기도 아닌데 병기화장실 나 똥 좀 쌀게 네 똥 싸세요 아우 이렇게 털이 지저분하죠 빗질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걸로 아 털 털어버리기 아 털 날려 아 이거 청소기갑다 청소해야 되는거 아니야 아니 무슨 쇠도 아닌데 왜 무슨 털이 이렇게 날리지 됐다 좀 깔끔해졌다 아 이제 좀 깨끗해졌네 레벨업 아 렌티비 올랐어 고마워 선물을 줄게 네 주세요 뭐 줬죠 비행기 비행기 200개 비행기를 200개 비행기 아 자동차구나 어디로 갈까 아 여행 에페이팍 보러 갑니다 하하하하 세상에 비행기 막다 옷도 안 갈아입고 지금 아니 잠옷입고 외국 왜 나오셨어요 더 하나 줄까 네 아니 왜 돈을 갑자기 감사합니다 어쨌든 사과도 맞고 사용예보기 옷을 입혀주세요 네 바지 입구요 옷부터 입고 나가서 옷을 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이요 어 오 네 어 이렇게 목소리가 근데 찢어지시죠 왜 말을 안하지 머리 머리 와 뭐야 머리도 뒤집어 쓸 수 있네 핑크색 어 머리 스타일은 세계가 끝인가봐 혹시 목소리가 찢어지세요? 어 이렇게 목소리가 찢어지세요 어 이러니까 조금 사람처럼 변했어요 고양이가 굉장하잖아 말 좀 해보세요 하하하하 아이 브러쉬 아 일단 화장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볼터치 아 볼터치가 아니라 눈화장이구나 아오 이거 좀 뭐지 이거 이렇게 하는거 맞나? 화장을 안해봐가지고 어 괜찮아요?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? 하얀색인데 까만색으로 해야지 어 뭐야 아 좀 무서운데 어 뭐야 이게 아닌가? 괜찮은가? 좀 더 열심히 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건 뭐죠? 뭔지 모르겠어 칠해 일단 뭔지 모를 때는 일단 칠하고 봅니다 칠해 칠해 그리고 이거 립스틱 립스틱 바르고 짜잔 어 좀 이상한데 안한게 나은거 같은데 어 있어 50원 있어 별 하나 사볼게요 아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거야? 초사이어 인댐니다 아 좀 징그러운데? 아 괴물 같은데 이거? 아 색을 잘못 받았다 핑크색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스티커 아 이게 뭐야 아이고 괴물 됐다 이거 아바타 같다 아바타 아바타 아세요 여러분? 어 historia 이건 뭐야 남구먼 이는 또 urgent 치워치워 이거 치워 어떻게 치워 어떻게 치워 오늘 얼굴 못 떼냐고 얼굴 좀 떼주세요 더 그대로 떼라고 떼라고 스티커 떼라고 세수하면은 떨어지지 않을까? 밥 드세요 사과 드세요 잡 잡 잡 잡 잡 잡 아 여기서 또 먹을 것도 살 수 있구나 이거 한번 사보자 자 이 시리얼 드세요 잡 잡 잡 잡 그릇이랑 숟가락도 그냥 같이 먹어버리네 자 시리얼 갈아주세요 시리얼 갈아주세요 갈아 가르라구요 뭐야 딴 것도 내야 되나? 왜일까? 뭐야 아 꿀꿀이 죽 아 그릇이랑 수저도 넣고 갈아써 무화 쩝쩝쩝쩝쩝 하하하하 위장이 강철이야 강철 위장 털이 또 그새 또 또 털이 또 태어났어 지우는 게 없어요? 이건가? 아 이거다 아 됐다 됐다 어 좀 씻고 비누 버걸버걸버걸버걸버걸버걸ip 이건 뭐지? 장난감인가? 어우 뭐야 이거.. 우주! 우주 젤리야~~ 우주 괴물이 되어버렸다아 belt 어말이 어 사입한 거 아름다워요 Caro가 무릴로하구요 저만 목소리가 짜자지는 다행이예요 하하하하 자 그러면 이제 여행을 가야지 된다고 했죠 이거 뭐야 무료네 무료.. 어 이게 뭐야 초콜릿을 썰어서 넣고 믹서기로 돌리고 어휴 아까워라 넣고 오븐에 구우면 불! 하하 하하 왜요 막 구워질수록 새카맣게 구웠네 아 맛있게 됐네 그 다음에 맛있는거 뒤집어 씌우고 뭐야 이거 어우 색채 척척척 완료 하트 달아주고 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하고 됐어 푸르릉 아 짭짭짭짭짭 뭐든지 한입에 먹어버리는 에이 마더스 어 뭐야 맛이 없다고요 에이 아 냄새 아 이게 뭐야 어 하하하하 아니 내가 열심히 걷는데 레벨2가 됐습니다 아니 아까도 레벨2 아니었나 땀말 satisf 단들은 빛 빡빡 되ела 빡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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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iere 에프 nf 빡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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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 빡 빡 빡 빡 빡빡 빡 änn Spirit 똥 똥 똥 Cath dizer 156 쥐 아 똥 hots 그러니까 Tina 토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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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닦아야지 어 아으 ghee 와 아 아무 깨끗 아아아아아~~ 아 아 됐다 그 다음에 세수! 세수해야지 세수! 세수 어떻게 하죠? 목욕은 아까 했잖아 어? 어? 됐다. 거품괴물됐다 음~~ 굉장히~~ 또 뭐야 이거 플러스에 안없어?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이 뭐지 이거? 땡! 무슨 치료지? 떨림이 없어진건가? 덤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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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 내 머리는 슈퍼 울트라 돌메이거든요 벌점 고양이는 낙법의 고수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냅둔 쓰고 휭단단하라 흠 어? 점프 탈 좀 갈아주고 날아간다!!!! adolescent 털 들어준거 봐 아 귀아파요 iph투 자, 어쨌든 이렇게 되세요 재미있게 플레이 했구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어갔네요? 재밌었습니다 그럼! 안뇽! 안잘라도 안뇽! 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 집사람이 있고 여러군데 다 직접 받아주셔서 재밌어갔네요? 재밌었습니다 그럼! 안뇽! 안잘라도 안뇽! 안뇽! 목소리가 찢어져서 아하하하 아무튼 안녕 뿅!